네, 슈슬 잘하고 있습니다. 와, 지금은 엘리오팬스 1평 2평으로 맞습니다. 의욕이 앞서는... 제수생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를 더 감동으로 내주시기 때문에 차단차가 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수에서 거의 확정도 있습니다. 마음이 괜히 짠해지더라고요, 제가. 오우. 공격 성공하고 있는 상승선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공격 체험이 제가 붙여놨습니다. 가면도록 10점. 정확합니다! 바깥으로 정민재. 정민재가 마무리했습니다. 모든 곳 결승 강동과 재수생. 재수생과 감동의 연계. 너무좋아요! 감사합니다.